대홍준 씨가 자기는 피아노 못 친다고 했다 갑자기. 지우, 지우야. 너 피아노 못 친다고 했잖아. 못 친단 말은 안 했어. 아니 거기서. 대홍준 씨가 제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? 마지막에 이거 이거 뭐야 제목 물었더니 거 뭐뭐야. 아 이제 보니까 그냥 오락가락 하시네. 아 나 나 나 나 나 몰라. 나 모르겠다. 몰라 몰라 몰라. 트루이 메라이. 메라이? 야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트루이 메라이를? 야 너 진짜 많이 봤어. 아니 그럼요. 해봐 봐. 자기는 피아노 못 친다는데 갑자기. 나도. 누구 작곡이야? 에이 뭐 작곡까지 중요합니까? 아니 그게 아니라. 제목까지 몰랐어. 몰라. 몰라 나. 기억 안나요. 러닝볼 6개를 해. 아 아 어떡해. 아 너무 미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네요 다들. 꽃까지는 편이에요. 그걸 어떻게 알았어. 저 완전 편이에요. 나 근데 솔직히 이거 몰랐어. 해봐 해봐 해봐. 어떤 곡 말하는 거야. 가수 대결으로 두통 나면 바로 녹화 종료 1.7 최지우 속이기 끝.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안 나. 그거 댑잖아. 그거 댑잖아. 아니야. 잘 웃겼네. 잘 웃겼네. 이 배경이랑 너무 잘하고. 세번째 문제. 런딩볼 5개가 걸려있습니다. 지우야 잘해. 자기 거 이렇게 못 맞춰. 드라마 역시 겨울연가에서. 겨울연가. 정국의 계단 안 나오네. 나 진짜 잘하는 거예요. 최지우와 배용준이. 둘이. 버스에서 처음 만난 장면에서. 내가. 반전 드라마 찍었는데. 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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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어. 반전 드라마 찍었어요. 정확하게 압니다. 버스에서 처음 만난 장면에서. 최지우가 하고있던. 머리띠와. 코트의 색깔을. 아. 아. 나 정확히 알아. 너 왜 이렇게 늦게 나가. 기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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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. 울려보기란 단절하지. 정확히 알아. 내가 그거를 캠치했었어. 머리 띠가? 머리 띠 색깔 태양 색깔이야! 아닌 것 같은데 나가 나가 진짜 못생겼니? 내가 만나세요! 제가 그런 데 아닌 것 같은데 지유 또? 몰라 몰라 그때 진짜 이뻤어 손톱보다 진짜 빨리 해봐 너무 이뻐서 내가 5번 돌려봤어 아 진짜로 머리 띠는 하얀색이었고 코트는 병아리 같은 노란색 맞아요 지유도 알고 있었어요 대단하다 진짜 지유야 빨리 나가야 돼 야 이거 지유 빨리 잘해야 돼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지유야 드라마 기억 안 나요 10년 전 걸 얘기하면 왜 이렇게 해 야 지유 지금 확 갑자기 났다 짜증이 그 개단했어 지금 그 무릎에 피해서 찍었는데 지금 10년 전 걸 얘기하면 10년 전 걸 얘기하면 10년 전 걸 얘기하면 생각해 약간의 짜증이 있었지만 겨울 쪽으로 짜증이 처음이야 처음 표주 이거 왜 아름답다 자 문제 드릴게요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에어시티 스타의 연인 지고는 못살아에서 최지우가 맡았던 배역의 이름은 순서대로 말하세요 야 이거 야 이거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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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